Baby I don't feel so good 6 words you'll never understand I'll never let you go 5 words you'll never say 저희 만남의 광장에서 나왔었던 김밥인데 그거를 제가 하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대체그래픽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료들에게는 물이 너무 비 붙었어요 이번에 사진으로 변했는데 유리한 관련된 화면이 저도 기억하고 싶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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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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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고파. 다음은 새우고추. 핫팩. 칫솔. 따라마치. 휴대전지. 마트 퀵. 뜨거워. 하핀. 비쌓. 안녕. 하나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작진이. 제작진이. 으 으 으 으 으 으 네 4 으 으 으 4백만원쓰게듣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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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발 뒤에 죽었다 맛이 없었나? 맛있었나? 일단 오케이? 응 아닌데?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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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하는거같이 욕을 할걸 또 음식을 찍는거같니깐 그냥 도둣 아니면 도둣 다가서 힘든데 다음날 문에서 나는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 저기 남은 모짜렐라 기차가밥에 받는 바다 저는 애마비 고신이 매운 커피를 먹게 된다 prospective도izard. 우리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피클이랑 여러가지 너무 먹어요 와, 맛있다 아, causal 상황이 너무 맛있다 저녁 세 번째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